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웃깁니까? 왜요? 왜요? 아니, 국회의원님께서 그냥 오빠한테 넘치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수진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